데브라 물 먹어야되고 똥 싸야되고 그리고 바로 데브라 또 내보낼거에요 어! 비가 또 온다! 빛이여... 비가 오리라 이럴수가... 이럴수가... 어! 어머니 감염됐어 아... 어머니 감염되셨어 감염돼서 오셨어? 빠케스가 있으니까 이번에 데브라를 좀 멀리 보낼까? 아니야... 어머니 일단 밥부터 드시고 데브라 일로와 너 나가야되 샤워 한번 하고 나가 비올때 bound 아니 스트레스를 내가 못줄인다니까 지금 줄이려면은 이걸 만들어줘야 돼 이거 북.... 창고 근데 이걸 지금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나도 알고 있지 수치를 지금 낮출 수가 없으니까 문제지 아냐 이거 아예 A 전기가 안들어와서 뜬거고 어, 이거 수리해야 겠다나? 어, 수리해야 겠다. 딸아, 니가 할 일이 생겼어요. 니가 할 일이 생겼어요. 나가. 데브라 당신이 할 일이 생겼소. 데브라, 데브라 어디에 가지? 어, 여기 또 있네, 집이.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와 오케이, 오케이. 그냥 방통면 하나 만들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어? 플라스틱 두 개일 텐데? 이상하네? 플라스틱 두 개일 텐데? 플라스틱 내가 분명 하나 챙겼는데? 이상하네? 어디다가 쓰, 쓸데가 없지. 만든 게 없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인벤토리에 있다란 얘기야? 얘 인벤토리 볼 수가 없는데? 어... 그렇진 않았을 텐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보면 알겠지? 안 갖고 있잖아. 그게 만약에 사라졌으면 이것도 다 사라졌었어야 돼. 그냥 가. 그래도 가.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방사 등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어, 피가! 약 드셔야겠는데? 지금 생명력이 절반이에요. 저렴 HP를 발견해 봤을까... amusingly 여기 여기 center... 구매ади. 라디오. 찾으세요. 어떻게 해? 좀 AIcromb. 혼억 whichני. 아니야, 취소 안했어. 안그러웠으면 약이 두 개가 있을 리가 없어, 창고에. 창고에 아까... 뭐?! 아...음... 어떡하지? 와... 이길 수 있을까? 4대1로? 아, 두 명이면 이길 것 같은데... 아, 네 명은 넘어는데? 근데 얘네들 무기가... 빠루에... 저기... 워... 햄머에... 나는 그냥 파이프인데... 어, 진상...이 서포트 고맙습니다. 얘 빠루 돌고 있잖아. 오암마도 있어, 오암마. 아, 어떡하지? 일단 트레이드. I know it. 씨앗이 있네, 씨앗. 근데 얘네들 거즈야, 거즈. 근데 얘네들 거즈야, 거즈. 거즈야. 태야지. 아... 또 왔다! 어, 김내제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빨리 아이템 찾아, 그래. 어, 뭐야 이거? 이거밖에 없어? 아이씨. 계속 돌아. 식량이 없다, 식량이. 이제 식량... 식량 부족이다. 픽스. 덫도 지금 못만들어. 목줄이 없어서. 흠흠. 덫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왔어. 찾아봐, 찾아봐. 어머니, 어머니 약 드셔야 돼. 피가... 어머니 약 드셔야 돼. 됐죠? 수리하시고. 어, 왔다. 스트레인저, 그래. 가죽이 있어야 돼, 가죽이. 아... 어, 만만한 놈 나왔어. 샌드라. 내놔. 아, 내놔, 이 새끼 빨리, 내놔. 내놔, 이씨. 내놔. 내놔. 어, 막았어? 오우. 칼을 들고 있어? 내놔. 오우. 내놔. 오, 카운터 블럭? 오우. 와, 쭈. 빨리 내놔. 쭈어 어 훅 야아 왕이요 왕 몸에 단 사람 있네요 흠 흠 헤잇 카운터 킬 고 캬 죽여라 막타 헥 우와 방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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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독면이 있어 고맙다 고맙다 또와서 또와서 아이템도 챙기 야아 방독면 두개 어 잠깐만 이거 신중하게 해야되는데 일단 식량이 없죠 식량 챙기고 연료도 필요해 파일리움 물 물은 물 한번 빼자 식량 챙기고 하아 책이 책이 세 개면 할만하지 책이 세 개면 책이 세 개면 샌드 라임스톤 물 물 이게 제일 난거 같죠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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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물 66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어? 누군가 인터콤으로 데브라 어? 데브라 있는데 다른 데브라야? 뭐지? 식량 세 개 식량이 비싸네요 너 가죽 없냐? 아이씨 가죽이나 저거 플라스틱 없냐? 뭐 이런 것만 있어 가죽 일곱개 일곱개면 되지 않나? 여덟개였나? 여섯개 뭘 팔까? 제일 필요없는 아이템이 뭔지 아직 이 게임의 아이템의 가치를 잘 모르겠어 뭐가 제일 좋은건지 물을 좀 팔까? 플라스틱도 없고 뭘 팔아야되지? 열일곱개 있는거? 잠깐만 이거? 울 이거 많이 필요해 그니까 제로가 많은 것들은 많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팔게 없는데 그냥 둡시다 안해 근데 트레이드 상인이 잘 오진 않거든 너 다 고쳤어? 수고했다 딸 고생했네 아이 참 옷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이거 수리하고 어머니 연료 집어넣으시구요 어? 라디오 또 왔어? 왜? 수리하세요 수리 어? 라디오 또 왔어 어? 스트레인저? 좋아 아 아 sir bei 이것 때문에 두 명이 나와야되나? 아 아 트레이드 트레이드 씹은 자, 쓸만한거 없네 야 이게 뭔데? 20인화에? 코르다이트 이게 뭐지? 화약같은건가? 야 책이 이야 지금 오늘 저는 지금 재발견을 했습니다 책 가치가 제일 높아 지금까지 책 버리고 온게 얼만데 책 장난 가치가 와 100이야 와 장난 아니네 기름통이 30이고 음식이 20이에요 와 엄청 버리고 다녔네 안해 가슈 또 왔어 와 뭐야 이거 대박 어? 아 5개밖에 못 넣어 음식을 어? 플라스틱 인벤토리가 아 이거 어떡하냐 이것도 지금 내 한 개도 없고 이것도 한 개도 없고 이거 한 개 있고 책은 0개 있고 방독면 없고 음식도 없고 플라스틱도 하나 있고 아 한 번 더 가자 어 갑자기 나 지금 멸망각이었는데 살아나고 있어 지금 살고 있어 지금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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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왔어? 대보라 뭘 이렇게 많이 찾지? 엄마? 아니 엄마 괜찮아 이제 올라갈 거예요 체력 잠자면 올라갈 거야 와 대보라 받은 게 진짜 음 이제 방독면도 하나 만들 수 있고 들어오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필터를 이거 아니 아닌가? 가지고 하나 못 잡.. 못 주셨나? 아니 방독면 많이 필요해 이게 게임이 게임 시작할 때 방독면을 10개를 주거든요 그 10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나가니까 아까처럼 없이 가면 이렇게 피가 지금 거의 막 중독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100% 100% 96% 수리하고 아부지 차옥이 수리됐고 수리할 것도 없나? 아 이제 수리할 게 없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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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보라 왔다 대보라 왔다 대보라 이거 봐 감염돼서 왔잖아 이렇게 되면 방독면이 필요하다고 자 자 컨펌 경험치 100% 헉 대보라 빨리 약 먹어야돼 대보라 빨리 약 먹어야돼 대보라 빨리 약 먹어야돼 밥 먹고 책도 갖고 왔으니까 창고 한번 보자 책은 갖고 오면은 바로 다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책 창고를 만들어줘야 되나 그거를 없애면서 그거를 없애면서 스트레스를 바로 없애는 것 같은데 책이 여기 보관이 안되는거 보면 아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널이고 저널 저널 저널이야 저널 바로 사용하는 것 같아 책장을 책장 재료가 모질라 나무도 필요하고 일단 방독면 하나 만들자 대보라로 하지 말고 꼬맹이 너루해 캐롤 자 연료 여섯개 밖에 없고 약이 이제 방사능 제거제는 하나 있고 수면제 두개 그리고 치료제 두개 음식 세개 대보라 빨리 어디갔소 대보라 자? 아 대보라 자네 아씨 나가야되는데 바로 다시 또 출청해야되는데 가방을 하나 더 만들어볼까 가방 아 가방도 나이론이 필요하네 왜냐면 두명을 내보내면 가방을 두개를 내보내야 되니까 그냥 가면 여섯칸이고 가방 들고 가면 열칸이거든 이거 빨리 수리해 수리해 놀면 뭐해 빨빨리 수리해 아버지도 놀지마시고 입고 나가서 빨빨리 수리해요 나가서 나가서 아빠를 보내면 안되는게 방독면을 하나를 지금 다 버린단 말이야 그니까 대보라처럼 싸우고 할 수 있는 애한테 방독면 씌워서 보내는게 낫지 그게 훨씬 낫지 음 근데 비가 한동안 안올거 같지 않습니까 아까 18, 19일 때 비가 이틀동안 온게 이거 뭔가 불안해 지금 64가 있긴 있는데 뭔가 지금 기분이 쎄합니다 지금 쎄해 하... 뭔가 안올거 같애 대략 한 25일까지 안온다면 하... 문제가 되긴 되는데 옷 벗으세요 지금 비가 이틀째 안오죠 크흠 방은 뭐 넉넉하니까 만들 공간은 많은데 대보라 일어났어 대보라 밥도 먹이자 밥이 몇개 없지만 완벽한 상태로 보내 따라 청소 한번 개가 똥을 많이 쌌다 청소각이다 얘는 음식을 해 먹어요 아버지 개밥이 없어요 개까지 신경... 개가 지금 개팔자가 상팔자요 맨날 들어다니면서 처먹고 똥싸고 처먹고 똥싸고 자고 처먹고 똥싸고 자고 개똥은 내가 치우고 개팔자가 상팔자요 상팔자 음... 아... 재료가 기본재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나가자 대보라 나 나가야한다 어디로 갈까 이번에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돌까? 3단으로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어디지? 여기였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짧게 돌면 좋은 건 뭐냐면 물이 적게 들어 대신 이렇게 돌면 물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돌면 두배지 효과는 효율은 지금 이렇게 세 군데 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렇게 다섯 개면 되죠? 아이템은 다 챙겨올 수 있거든 감독면 세 개 물을 너무 많이 쓰니까 아 토끼 전구 같은 것도 이거 만들어줘야 되나? 토일렛 스토브 전구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솔라 패널 이게 있으면 발전기가 필요 없겠지? 엑셀런트 스토브 라지 백 아 이거 쓰고 싶다 방탄복이랑 이거 3단계 업그라려면 재료가 로프 다섯 개 힌지 열 개 파이프 열 개 메탈 다섯 개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힌지 열 개 덫을 지금 만들 재료가 없어요 어? 왔어 찾아 찾아 덫 재료가 가장 기본 덫이 로프인데 로프도 없어 2단계 덫은 로프 로프가 많이 필요해 기본 재료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상당히 우리 디스 워 오브 마인 할 때도 목재 금속 이런게 되게 많이 필요했었잖아 그런것처럼 뭐야? 가 가 가 붙어 총! 총! 흐흫 시발 진짜 아아 아아 진짜 아 어떡하지? 하 아아 아임 루킹 퍼 플레이스 투 크레쉬 돈투 서포즈 위브 가드 스페어 빼드 꼬인 에이미 고용해 볼까? ㄷㄷ 입이 늘어나면 6명이면 밥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데? 거절하면 총 쏘는거 아니야? Industrie 에이씨 미안해요 우리 인원이 많아요 오오 막 협박하는데? 아이템 아이템 이익! 어 이거 또 있네? 두개도 되나? 스크류 드라이버 스피드 향상되고 책 챙기고 가죽 두개! 시맨 울 많이 필요하지? 못 스프링도 많이 필요하고 모터 철판 기본재료 아 근데 퓨즈 모터 두개 있는데 어 모터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애 일단 이렇게 챙기자 아니 지금 계속 돌거니깐 아이템은 중첩돼요 물 얼마나 맞지? 46? 어이씨 어 또 왔다 찾아 찾아 왔어 왔어 아 또 총이야! 하... 트레이드 뭐야 1초 투레이트라니 민킴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왜 늦었다 그러지? 서킷보드하고 서킷브레이크하고 틀린건가? 가죽 시맨 음식도 필요한데 연료도 필요하고 책을 버릴 순 없고 물 물 하나에 10개씩이라고? 그게 맞아? 아닐걸? 물통인데 생스통 한 번 더 나가지 물 한 번 더 나가면 되지 아들내미가 안보이는데 어디갔냐? 아 여기 있구나 아들 한 번 나가서 고칠래? 케네스 턴드 위크니스 인투어 스트렝스 스트렝스가 약해져서 내 딸이 왜? 필링 오케인데? 아이템 가죽 밥 이건 뭐야? 레코드? 이거 왠지 비싸보이지 않습니까? 책처럼? 책처럼? 왠지 비싸보이는...